자 여러분들 오늘은 멋삭아가존 고인물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인물 테스트인가? 들어가볼게 자 고인물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되어있을라나? 오! 오 들어왔어 잠깐만 이거 키 좀 바꾸고 악어님은 악어님은 완전 고인물이지 됐어 다 되어있어 호출 잉동 오! 야 살아와 살아와 미친 미쳤네? 귀신이야 오오오오오오오 게임 설명 기본 설명 자 명령 사용 금지고 린스펙 꼭 조용해 하래 악이용 하지 말고 게임 목적 2분 안에 50개의 조합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시간 안에 조합에 실패할 경우에 조합한 개수를 계산하며 시간 안에 조합에 성공할 경우 걸린 시간을 계산합니다 어 게임 중 조합법을 찾고 싶다면 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조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어 뭐야 악어 모드 쉬움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되지? 오우 얘 이렇게 걸려? 에이? 슬라임 불러? 참나무 판자? 참나무? 양동이? 표지판? 그래도 빠르신데? 개빠른데? 호퍼가 뭐야 밑이 껄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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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껄떼기 막대기 조작돌 담장? 버튼 바로 노래 안나와 미친 참나무 울타리 참나무 울타리 뭐야 개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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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불 철블럭 공급기 아니야 이거? 미친 공급기가 뭐였지? 공급기가 어렵다 어 됐다 발광석 이상한거 나와 미친 눈 눈 검은 양탄자 화분 민 티엔티 가위 민이 난 안사남 티엔티 몰라 UNCLE 틴인티는 알지 프리즈마린 상자 건초더미 마그마크림 최고랜턴 참나무계단 아거님한테는 확실히 쉽다 석영블러 오 됐어 미친 왜 쩝나오는지 보임? 쉬운 것들이 나오네 실패했어 나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가? 50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소리만 나오면 될거 같은데 아 그럼 팁하나 알려주자면 1번키 있으면 조합대에서 1번 누르면 그게 아이템이 슉 올라가요 1번 누르면? 아 진짜? 자 아까 나갔다 돌아와서 그 시간까지 됐을 수도 있어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설마 아버님 어떡했지 1번 누르면 올라간다고? 좋아 가자 자 시작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고고 어 1번 눌러도 안되는데? 오 좋아 첨 나온 분 양동희 조합대에서 1번 조합대에서 1번 뭐야 아 조합대에서 1번 뭐였어? 아 퓨지파 아 시간 늦었다 호퍼? 아이씨 개망했어 아이씨 이미 늦었어 아 젠자 아 이게 근데 마크에서 조합을 다 안해봐가지고 네 케이크 이런거 나오면 갑분싸 되는건데 어 어씨 레일 아 이거 번호 누르는게 더 오래 걸린다 젠장 아이씨 에에에에이 젠장 이거 1,2번 이거 안할래 너 1,2번 이거 적용되어있구나 나 안.. 못하겠어 1,2번으로 하는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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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이어 나아까 모드 치움 조합 일단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50분 50개의 조합을 2분안에 완료해야 되는건데 2분 맞나? 그렇죠 자 갑시다 에이 딩길링길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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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도전 자아 도전 제작대 레일 클라인블럭 자 안목판장 삼라문 양동이 표지파 아이씨 어이 꼬였어 고파 좋아 막대기 좋아 담장 담장 씌워 버튼 바로 잡랑올타리 뱃불 철불러 공급기 어 어어 공급기 뭐야 오케이 좋았어 우시돌 발강서 가마솥 눈 검은 양산자 화분 으아 꼬인다 TNT 오어어 오어어어 오오어어여 오 %. 추 enca Production 유인한 한산압 유리판 프리즈머리 상자 어어어어 헷갈려어어어 권초놈이 마그마크림 제골앤턴 참나무계단 종이 성형블럭 어... 어... 빡세 어... 어... 빡세 어... 그림 오케이 좋아 호패범 불러 불러? 검은색 요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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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불러 아... 젠장 아... 아... 아는건데 미친 아씨... 어렵다 에이씨 안해 개어렵네 에이 안해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아... 난 안되겠어 아... 아니 아무리 어려움을 해봐야 오히려 어려움이 더 쉬일 수 있어 아 리얼? 예 게임 시작한다면 어려움을 어떻게 바꿔? 게임설정 아... 미친 어려움은 어떻게 되있음? 어려움은 어떻게 되있음? 안해봤어요 사실 어려움은 확인 시간이 빨라지는건가? 하드 하드는 뭐야 도대체 아니 내 손가락이 멈춤 자 좋았어 매우 어질러짐 어질러지 어질러지게 나오나봐 아 무작위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쉽지않아 아... 화로로 굽는것도 나오나보네 오... 굽는것도 나온다고? 네 가능해 이거? 구워서 조합하고 그런것도 있는건데 그러네 뒤에 화로가 있네 아... 저... 뭐야 아... 아... 철사도... 철사도 갈고리 안 만들어봤다고 철사도 까기 도대체 뭐야 나무는 어디서 구했어? 나무 아까 들어갔어? 우리는 참 여름이야 동농이 나무 그 목탄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나 이거 습댔어 아... 망했어 아... 망해 망했어 망했다 미친 시작하자마자 망했다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저는 철사도 갈고리 안 만들거거든요 여러분들 만들어보세요 젠장 와... 첫판부터 이거 이렇게 있냐? 미친 미쳤어 그냥 빵찌해서 나무가 만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죽일 수 있어요 미친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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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d